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넘어갈 걸로 알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마 선거 부정과 관련된 똥통을 다 윤통이 덮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 민심은 어제 여름 제가 윤통이 왜 의심받는가 그런 방송을 여러분 내보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에는 방송을 내보내고 방송을 다시 봅니다. 정말 공병호 tv가 탄압을 안 받았으면 수십만 명이 그 컨텐츠를 소화했겠죠. 지금 선관위 사람들이나 윤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못 보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나 어제 이 방송을 다시 한 번 보니까 말을 똑 부러지게 잘하두고 뭐냐. 제가 죄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윤통이 왜 의심받는가 급하게 여러분 정리한 여덟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여러분들 문제점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윤 대통령을 향한 하살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역사적 죄인으로 아마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시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잡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지금 매 사람들이 그냥 꽥꽥거리는 것을 아마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성규 대통령실에 있던 수석 양반이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말라고 시민사회단체 사람들한테 억박지르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가 부정선거 부자로 여러분들 거론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덮일 수가 없다 이야기 너희가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덮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옳은 길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시야나 시계가 넓어야 된다 이야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식이 있었으면 이런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경험하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거 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자식이 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지만 대통령은 올라갈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여러분들 몇 분이 글을 남겼는데 그 어떤 종류의 전문가 글보다도 낫습니다. 연통이 왜 의심받는가 한번 보시죠.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갖고 있는 의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침묵은 아는 사실을 인정하며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수용하고 침묵한다는 것이 이런 침묵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수단이라고 봅니다. 달리 표현하면 침묵이란 기만수단을 써서 국민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그런 침묵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논리에 부정선거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는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수용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수단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정부가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이란 기만수단을 써서 마치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은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의 논리를 요약정리하면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은 국민을 속이는 수단이며 이것은 정부가 부정선거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부정선거를 덮고 넘자는 의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부작위적인 월건이고 침묵 유교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침묵에 대해 혈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수님이 여러분들 올리는 글인데 지금은 대부분의 이런 논평이나 사슬이란 것이 다 식자청이 쓰는 것이 다 거짓말로 점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을 들여쓴 댓글이 훨씬 더 진솔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시기죠. 범죄와 한편이 아니고서는 이해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정기관도 아니고 국가 공공선거 공적기관을 냉큼 저항 한 번 없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가의 최고 수장이라면 권한을 잘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침문학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들과 국가에 이보다 더 큰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음입니다. 처음 봅니다. 이런 큰 상황을 먼지처럼 가볍게 보는 수준이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편없는 사람이 뜻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 듯 합니다. 선거제도 못 고친 한 영혼이 갈 듯 합니다. 온 국민들 주권도 강제 박탈될 정도면 북한이나 별발 다르지 않을 듯 합니다. 온 국민들의 의사와 말을 전혀 안 듣고 선출된 공직이 폭주할 정도면 인간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법과 개인의 선택권과 기본권이 없는 사회가 상상이 안 됩니다. 법이 무력화되고 그 안에 권력의 지배가 자리 잡고 인간의 기본권과 공공질선이 흔들린다면 못 넘을 경계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모든 악이 다 용인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훨씬 더 리얼하게 묘사한 한 분이 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식인의 글보다 더 여러분들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단지 부정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살이 가장 풀뿌리 밑바탕의 근간이 되는 그 부정선거가 원초의 근원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일이 부정으로 완전히 세상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쟁도 입찰도 공무원 시험 따위 등도 개인 간의 거래는 물론 집단 간의 거래 등등도 모든 것이 all over all이 모든 것이 부정 부정 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는 500년 조선왕조 시대 가까이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지금의 중국과 북조선과 너무나 완전히 똑같이 오직 권력과 힘만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만이 세상이 되어 우리같이 권력과 힘이 없는 불쌍하고 초란하고 서러운 시민들은 공정과 정의와 법치와 싸그리 사라져 완전 뒤집고 뭐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좀 표현은 거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식인보다 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같이 불쌍하고 초라하고 서러운 서민들도 공정과 정의와 법치가 쥐새끼 꼬탁지만큼 정도라 흐르는 그야말로 개미 새끼 발가락 정도의 공정한 세상에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안 밝히거나 못 밝히면 쓰레기보다 훨씬 더 못한 지금의 고간대작들은 세상이 더욱더 더럽고 더러워져 그야말로 완전 개판 똥판 아사리판 아수로판이 더 완전히 살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광급 물량의 입찰이라든지 아이들의 입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혼사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부정의 제도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계급이 여러분들 인민을 그냥 줄이를 틀어가 사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남조선 승관이와 북조선 승관이와 뭐가 다릅니까 별로 차이가 안 있습니다. 남조선 승관이는 폼을 잡고 국민들을 덜너리 세워가지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전투표자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qr코드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투표자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정치적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비밀투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할 정도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문을 보면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이런 쓰던 글이라는 것이 다 핵심은 피하고 그냥 제 눈에는 뭡니까 그냥 거짓말로 가득 채운 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에 정성을 들여서 의견을 남긴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진솔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선거부정은 그냥 선거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똥통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이 양반이 그냥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이 양반이 그냥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참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볼 때까지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